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특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이책방 인사이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키퍼스 코리아의 김석중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약간 뜸을 들이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말씀을 잘 안 드렸는데 유품을 정리하신다면서요? 네,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통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뭘 정리하는, 유품을 정리하는 걸까요?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물건들도 많이 남겨놓고 돌아가시고요. 유원장을 남겨놓고 돌아가실 경우들도 있고 또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실 경우들도 있고 자녀들과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도 좀 있고 다양한 부분들을 남겨놓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정리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 당신의 마지막 이사를 도와드립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사전에 홀로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연락을 많이 하는 걸로 책에서 나와서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 김대표님을 만나거나 김대표님 회사의 직원들을 만나려면 사전에 만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네요. 그렇죠. 미리 조금 만나서 준비를 조금 한다든지 어드바이스를 조금 구한다든지 라고 한다면 사망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고 또 저희들이 유품을 정리하는 이유들 가운데서 단순히 사망한 이후에 발생되는 일들뿐만이 아니고 임박기부터 시작을 해서 사망하는 임종시까지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부분들이 일어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되죠. 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물건 사는 걸 좀 멈춰야 되겠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한집살림이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지금이야 4인 가족이지만 조금 더 앞서서 연세가 계신 분들은 최소 5인 가족 혹은 6인 가족 이렇게 있다가 다들 분가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본가가 노 부부 두 분만 남고 계시고 나머지 자녀들은 전부 다 분가를 해서 따로 사시다가 부부 두 분이 계실 때는 외로움도 모르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두 분 가운데서 반드시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 남게 되면 혼자 남으면서부터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분 남아계시는 한 분조차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이 집에 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야 하는데 자녀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모여서 정리를 하면 제일 이상적이겠지만 요즘은 해외에도 많이 계시고 지방에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에도 복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저도 이제 자녀가 조금 커서 출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출가를 한다면 네 물건 네가 다 갖고 가 이런다면 필요한 건 갖고 가겠지만 예를 들어 침대라든가 진짜 마음에 들지 않고서는 그런 거 안 들고 가겠네요. 그렇죠. 제일 많은 게 피아노죠. 아 그렇군요. 그러네요. 우리가 살다면 살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쌓아놓고 있는 거군요. 엄청나죠. 가족들이 함께 다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다 필요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필요한 것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계신다면 침대도 푹신푹신한 어떤 스프링이 있는 침대에서 점차 연세가 드시면 돌침대로 바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저도 글을 읽으면서 왜 그런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바닥에 좀 딱딱하거나 황토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가지고 따뜻한 온기가 되게 많이. 아 온돌침대. 네 온돌침대처럼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침대 생활을 하시면서 밑에 전기장판을 까는 것보다는 돌침대에서 생활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조금 더 연세가 드시면 혼자서 생활을 거동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침대가 또 한 번 더 바뀌어야 되는 순간이 또 옵니다. 요양과 관련돼 있는 병원 침대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병원 침대가 필요하면 또 휠체어가 필요할 테고요. 휠체어가 필요하면 단차가 또 없어져야 될 테고 문도 조금 더 넓어져야 될 테고 그리고 또 가상실에 손잡이도 또 있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거죠. 필요한 것들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고치고 살려면 그것도 투자가 어마무시하게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미리 어디에서 요양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본다면 자녀들하고 함께 가족들이 의논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막상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닥치게 되면 편한 쪽으로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일본에서는 웬만한 산업들은 다 하향하고 있는데 실버 산업과 이런 쪽 산업만 성장 중이다. 네. 실버 산업이라고 한다면 보통 보면 의료용품이라거나 노인용 기위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실버 산업 바로 맞물려서 다음 산업이 바로 엔딩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그건 이제 이름이 실버가 아니고 엔딩이 됩니다. 그렇죠. 실버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노인이 액티비티하게 건강하게 생활을 하신다면 결국은 실버 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품들을 사용을 하시게 되겠지만 실버 산업 다음에 바로 맞물려서는 이제 임종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임종과 관련해서 욕창을 방지한다거나 또는 혼자서 거동하지 못하니 주변에 누군가의 조력을 필요로 하고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니 성년 후견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곧 장례를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장례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사망한 이후에 또 유품을 정리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정보 그리고 추모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시장이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장례업체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장례를 도와주는 핵가족화가 됐기 때문에 저도 한번 장례를 치렀는데 그런 도움이 없이 옛날 집에서 치료라고 했으면 불가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일단 산업으로 편입이 되었고 최근에는. 그러면 이제 이 다음으로는 그것과 연관돼서 또 계속 한국에서도 사업이 굉장히 5, 8년 개띠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퇴직을 했고 노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단가위 세대라고 해서 47년부터 49년도 사이에 태어난 인구 수가 약 한 900명 가까운 인구가 태어났는데요. 47년부터 49년 사이에 3년 동안. 3년 동안에 900만 명이 나왔다. 1년에 300만 명. 1년에 300만 명.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약 한 150만 명 정도의 사망 인구 수를 보이고 있는데 곧 이제 단가위 세대가 본격적인 사망기에 이르게 되면 인구가 굉장히 많이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에 2021년도 사망자 숫자가 31만 명이에요. 이제 태어난 사람보다 더 많네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5, 8년 개띠라고 말씀하시는 대비붐 세대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1955년도부터 63년도 사이에 태어난 인구인데요. 한 해에 약 한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100만 명씩 태어나신 분들이 아직까지 우리는 사망기에 도래하지 않았고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를 완전히 다 끝낸 상태에서 향후에 한 10년도 안 되는 이 시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들이 사망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본은 단가위 세대가 한 3년 정도 만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55년도부터 63년도 사이에 있는 장기간에 걸쳐서 오랫동안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인구가 앞쪽, 뒤쪽하고 합치면 약 한 천만 명에 이릅니다.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문제는 한꺼번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걸쳐서. 10년 동안 한꺼번에 돌아가시는데 지금보다 2배, 3배로 많은 인구가 사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준비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겠죠. 한 15년쯤 남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55년생이 지금 대략 65세가 됐으니까 앞으로 10년 뒤부터 보통 평균 연령을 따져보면 여자 78세, 남자 70세니까 한 75세 정도를 중립지역으로 보면 그러네요. 10년 후부터 우리나라에. 그렇지요. 굉장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 다가오게 되는 거죠. 갑자기 저희는 경제를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10년 후부터 부동산 가격은, 주택 가격은 상당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막 저희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경제를 하던 채널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사업을 해보시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어떤 삶의 정리를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정리를 하든 정리를 하지 않든 결국 본인이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난 이 다음에 나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리를 굳이 안 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남을 배려하거나 생각을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 그래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해 와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들이 첫 번째고요. 연세가 조금씩 들면서 우리가 키워드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잖아요.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꿈, 야망,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중년 이후로부터는 그래도 삶에 대한 어떤 보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로 조금 바뀌고 그다음에 조금 더 연세가 되시면 후대를 위한 이런 부분들을 좀 바뀌다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두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키워드가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환경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인류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평화라든지 그리고 또 조금 더 고차원적인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라든지 의미와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키워드로 두고 생각을 해본다면 갑자기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진다고 느껴지는 거죠. 내가 죽기 전에 마무리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해야 되고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바빠진다. 그렇죠. 더 바빠지죠. 나 혼자만 생각하면 바쁠 게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내가 죽어. 그러면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기억되지? 라고 하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나를 분명히 추모할 텐데 라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해야 될 일들이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해서 지금 현재의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뭘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남겨놓은 게 어떤 것들을 남겨놓을까? 이런 구체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김대표님 혹시 지금 이 일이 사실 쉽지 않고 사회적인 시각도 아직 정립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사실 예전에 사업하셨잖아요. 네. 무역업 하신 거였죠? 네. 그때는 돈 잘 보셨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쉬운 거니까. 저도 대기업 다니다가 그만두고 유통업부터 시작을 해서 에리어를 조금 넓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무역 쪽으로 점점 넓혀나간 그렇게 케이스였는데요. 그렇게 점점 키우다 보니 보람도 느껴지고 굉장히 야망도 있고 성공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회사 직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사업을 왜 해야 될까? 난 정말 나도 죽을 수도 있는데 뭔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조금 많이 바뀌게 되었고 너무 충격이 좀 컸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일본이 NHK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떤 유금을 정리하는 다큐멘터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갑자기 계기가 되어서 일본에 있는 회사 대표를 찾아가면서 이상하게 인생이 바뀌었죠. 한국에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도와줄더니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일본에 가서 경험을 많이 했죠. 3년 정도. 그야말로 엔딩 사업은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은 세계에서 엔딩 사업 최고 커진 거고. 일본이 엔딩 사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혼상재라고 해서 상례라고 하는 상장례라고 하는 분야라고 한다면 일본은 관혼장재라고 해서 장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한꺼번에 많은 인구가 사망할 수도 있고 뜨남이나 이런 것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하면 빨리 장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례문화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원래. 원래. 거기다가 장례문화뿐만이 아니고 서로가 인생이 허무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그마한 물건을 서로 주고받는다거나 오미야계라고 하는 이런 문화가 있다거나 또는 고인이 사용했던 유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카탐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이후에 서로 나누는 문화가 있습니다. 카탐이 와케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원래 있는 나라다 보니 서로가 그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있는 데다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빨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가 복합되면서 또 갑자기 또 1990년도에 부동산 버벌 붕괴가 일어나면서 플라이자비 이후에. 그때 갑자기 일본의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가면서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 취업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똑똑한 사람들이 어딘가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제조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하지 않고도 빨리 산업화를 시킬 수 있는 쪽이 엔딩 쪽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훨씬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바꾸고 또 굉장히 이쪽에 축약되어 있는 노하우와 함께 플러스 되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은 어떤 발전을 이루었죠. 성장 과정을 저는 다 봐왔으니까. 그럼 일본의 장사 장례나 한국의 장사 장례가 차이가 많습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죠. 일본의 장례 문화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연결식 위주로 하는 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장식을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장례 분위기가 밝게 만들다거나 최근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셔서 지금 관에 온 장식을 해서 군인 같은 사람들이 관을 들고 이렇게 돌고 움직이고 이렇게 주변에 모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교회에 모여서 관을 가운데다 놓고 꽃을 던진다거나 이런 문화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장례를 하잖아요. 그럼 일본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관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첫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인가요? 그리고 관에 뚜껑이 있어서 고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관 뚜껑을 닫기 전에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매장을 하면 삽으로 퍼서 이렇게 흙을 넣듯이 연결책에 참여하신 분들이 꽃을 들고 꽃을 한 송이씩 한 송이씩 그 관 안에다가 놔두죠. 꽃관이 되는 이런 형태인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장 깨끗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유족들에게 시신을 메이크업을 하게 되죠. 훨씬 더 산 사람과 친숙한 관계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부분들이 밝고 분위기가 매우 밝고 또 그런 부분들이 1층에서 대부분 다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우리는 아직 1층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다 영안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하에 있으니까 조금 많이 바뀌어서 입관을 할 때에 꽃을 미리 넣어놓은 상태에서 꽃관처럼 이렇게 꽃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고인을 모시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염섭이라고 하는 매장의 문화와 또 여러 가지 문화가 조금 섞여서 있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나 이런 데는 그냥 일종의 연결식을 하고 끝나는 거네요. 연결식이 고인과 함께 지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고인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거의 없고 우리는 좀 무서워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산바죽음이 완전히 조금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대부분 조금 아직도 이쪽 장례나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조금 터부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조금 거리가 조금 멀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연결식으로의 이전은 제 느낌에는 될 것 같네요. 금방 와 있죠. 지금도 굉장히 많이 빨리 와 있는 상태가 요사이는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 늦게까지 문상격을 받지는 않잖아요. 10시 되면 끝나고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게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밤새서 24시간 화토를 친다거나 하는 식으로 장례문화가 형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빨리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연결식을 하는 분위기로 많이 나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교회 문화가 많이 발달했고 유럽도 마찬가지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식을 하는 우리는 고인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연결식으로 과연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주례를 해주는 주례사가 있듯이 연결식을 해줘야 하는 주체가 있어야 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그러한 부분들이 장례 지도사들이 앞으로는 사회를 보거나 하는 역할들로 조금씩 바뀌게 되겠죠. 그렇군요. 요즘에는 잠깐 공인에 대한 인사, 묵념 이럴 때 진행을 해주시는 분들이 앞으로 점차 전문화되거나 추동문이 훨씬 더 복잡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분의 생일을 다 다루거나 기억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들을 그렇죠. 얘기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되겠군요. 요즘 장례식장 가보면 얼마나 많은 손님이 왔고 얼마나 많은 근조화환이 와 있고 이게 마치 좀 위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고인의 자리는 없고 살아있는 자리만 장례식장에도 존재하는 거죠. 살아있는 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지금 돌아가신 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결혼식장처럼 자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불러 모으느냐도 되게 중요해진 것 같고.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고인과 마지막 이별하는 순간에서의 충분한 어떤 감정적 교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장례도 후딱후딱해서 빨리 치는 데다가 장례 빨리 끝나고 나면 사실은 휴가를 일주일 받는데 3일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나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해야 될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고. 법적 절차뿐만이 아니고 이때 3일 끝나고 나면 사무자회라고 해서 5일차 되는 날 함께 납골당이 되었든 수복장이 되었든 함께 가야 되는 어떤 절차가 있는데 그러면 4일차 되는 날 사실은 유족들이 다 가족들이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집에서 유품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또 상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의논들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각자 헛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쯤 되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일터로. 그러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다시 또 없으니까 이때부터는 고인이나 또는 본가나 이런 부분들을 미처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키퍼스 코리아의 김석중 대표님. 당신의 마지막 기사를 도와드립니다. 책을 쓰신 김석중 대표님과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되잖아요. 죽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습니다. 어떤 대단한 정의를 여쭙는 게 아니고. 저는 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당신은 마지막 기사를 도와드립니다라는 이 책에도 적어놓았다시피 죽음은 하나의 사건으로 해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일들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남겨진 사람들의 일이 많게 되는 건가요? 남겨져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또 자기와 연관이 돼 있는 거겠죠. 저는 만약에 이 세상에 없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만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저는 존재하고 있으니 이분들이 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저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어떨 때는 그분들의 꿈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분들이 서로가 대화를 할 때 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남겨져 있는 사람들로부터 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저는 사라져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거울처럼 반사시켜서 딱 뒤져보면 어떻게 살 것인가요로 바로 연결되네요. 그렇죠. 나는 어떤 기억의 존재가 될 것이냐. 어떻게 아름답게 보여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결국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순간들 순간들이 있을 거니까 특히 자기가 아무리 밖에 내보이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억이라 하더라도 결국 사람들은 내가 사망한 이후에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 내가 살아왔던 것들 모든 조각들을 맞추면서 결국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될 텐데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그 시점에 비로소 자기에 대한 모습들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자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자기 손으로 자기의 기록들을 차근차근 한번 밟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기억이 되고 또 기록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기록을 안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사망하는 순간에 사망신고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행정기관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납고를 하든지 봉안묘를 하든지 어떠한 형태로 해서 출생일과 사망일이 기록이 되고 여러 가지로 남게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 순간에 있는 물음표라고 하는 부분들 내가 언제 사망할지를 모르니 그 사망하기 이전에 대한 기록들은 결국은 자기 손으로 한번 기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기록하게 되면 순서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왜곡되어서 기록되어지거나 훼손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기록들은 자기가 스스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투자하고 똑같네요. 기록을 잘한 사람이 나중에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도 자기를 복귀를 하고 자기를 돌아본을 많이 한 사람이 결국은 후일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나는 어떠한 죽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를 일종의 하나의 지향점으로 생각해서 기록을 하는 그런 자세가 괜찮을까 생각하시나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해서 막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분명히 확률은 높아지니 그러면 일단 내가 언제쯤 사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미리 한번 생각해보는 것 아무래도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현재에 대한 평균 연령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평균 연령에 죽는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남자 80세, 여자 87세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 평균 연령에 사망한다는 것들을 던져두고 자신이 혼자서 뭔가를 하지 못하는 순간이 언제부터인가 이 순간들도 빼야 될 테고 지금 같이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결국은 순차적으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 혼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결국 나는 언제부터 순서대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봐 보면 굉장히 이게 구체적으로 바뀌게 되죠. 굉장히 해야 될 것들이 구체화되면서 자기만의 삶이라기보다는 함께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또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향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두고 그때까지 살아있다 그러면 럭키한 거죠. 그만큼 더 연장할 수가 있는 거니까 삶을 잘 살아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인생 마무리 시점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적어놓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 거니 그거는 이제 단순히 과업의 일도 있지만 관계의 일도 생당히 중요하고 지금 하시는 유품 정리를 하시는 일을 어떤 시점에서 연결되는 게 좋을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품 정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사망 이후에 해야 될 부분들로 먼저 생각을 해봐 본다면 굉장히 조금 지혜롭게 우리가 단계별로 조금씩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임종기에 임박했을 때 그러면 사망한 이후에 유품을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사망하기 직전 단계는 임종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유품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때부터 벌써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사망 이후에 미리 정리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로 조금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또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기 직전 단계로 또 생각을 해봐 보면 이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면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양병원으로 들어갈 때 그러면 이 집을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은 또 다음 단계, 다음 단계가 또 임박해서 올 텐데 그러면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기 직전 단계에서 미리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기 직전 단계를 조금 더 뒤로 백을 해서 보면 두 분이 계시다가 배우자가 한 분이 돌아가시는 시점이 되면 혼자 남게 되잖아요. 그럼 혼자 남게 됐을 때부터는 이분은 나머지를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또 생각해야 되니까 두 분이 어느 정도 좋을 단계에서부터 그때부터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는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없을 경우 또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도 미리 한번 생각을 해봐 본다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김석중 대표님 있는 키퍼스코리아에 사전에 전화를 드리거나 이렇게 되면 사전에 상담도 하고 가능합니까? 그러면 우선순위 정해주는 것도 이렇게 조금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요? 네. 사전에? 네. 전화하시면 상담료나 이런 게 따로 어떻게? 없습니다. 상담료는 없습니다. 안 받으시면 어떻게 운용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 책보다 제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운용이 안 될 텐데 걱정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제가 다시 예전처럼 무슨 성공을 위해서이거나 회사를 키워야 되겠다거나 이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엄청난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든 이런 시장들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 그런 위주로 많이 서비스단을 먼저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실제 이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해결해주는 목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사업도 되셔야 될 텐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좀 계속 걱정이 됐어요. 그 부분이 그리고 이제 유품 정리하는데 거의 한 집 살림이라고 했는데 사실 나이를 좀 먹어가면 그리고 활동력이 떨어지면 사전에 자기 물건을 좀 정리하는 거는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필요하죠. 저는 사실 자전거가 6대가 있어요. 제가 자전거 매니아거든요. 작은 자전거, 큰 자전거, 산 자전거, 도로 자전거 등등 너무 많거든요. 만약에 제가 없으면 저는 자식들이 탔으면 좋겠는데 안 탈 것 같거든요. 그럼 사전에 그런 것들을 다 알아서 정리를 좀 해놓는 게 그렇죠. 요즘은 어쨌든 당근마켓이라든지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잘 되어 있으니까 필요 없는 부분들은 서로 나눔을 한다거나 또는 판매를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좀 있는 거죠. 사실은 유품 정리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인데 글을 읽다 보니 그건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진 않습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주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사람은 마음속에 어떠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포기하고 살 수는 없는 거죠. 소유욕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리고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의 58년 개띠, 그러니까 55년부터 63년 이분들이 이제 엔딩을 맞이하게 되는 그 시점에 갔을 때 과연 우리가 그걸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곳곳에 숨어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1번의 예를 봐도 만만치 않고 1번보다 준비가 더 안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제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 딱 두 가지가 문제가 될 건데요. 하나는 고독사라고 하는 부분들. 또 하나는 또 어떤 부분이냐면 많은 분들이 사망하시게 되면 우리 사회가 장례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터부시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고 장사 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런 문제들이 덜에 닥쳤을 때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이미 화장장은 엄청 부족하죠. 그렇죠. 굉장히 부족하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화장장을 새롭게 짓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서로 찬성하지 않으니 이걸 조금 더 지혜롭게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요. 장사 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장사 시설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럼 인력들을 많이 길러내야 하는데 장사 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장례 지도사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조금 꺼려하거나 우리가 조금 하대를 한다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굉장히 키워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고독사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요. 지금 현재 고독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떤 무연고자에 대한 사망 혹은 또 빈부 가운데서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문제라고 취급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또 고독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1인 가구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결국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결국 맨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1인 가구가 될 텐데 그 1인 가구에 대한 잠재적 1인 가구가 지금 천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현재 핵가족 사회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전부 저출산이고 또 고령화가 함께 고령화가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2025년도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자녀들이 함께 늙어가고 있어요. 한꺼번에 이게 갑자기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쓰나미처럼 이 문제는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솜사탕처럼 바뀌고 있는 거죠. 인구 구조가 솜사탕처럼 밑에는 아예 안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이 엄청나게 큰 사회적 비용을 과연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일본에 있는 엔딩 문화 엔딩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 무조건 도입을 해야 된다. 국내로 도입을 해서 이걸 산업화를 시키면 그래도 사회적 비용 부분들이 일부 부가가치를 많이 바꿀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일본에서는 이 시장만 하더라도 약 한 50조 원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마무시하네요. 도마무시하죠. 그래서 이 엄청난 부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한다면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죠. 이제부터는 지혜를 모아서 고독사를 예방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이 엔딩이라고 하는 분들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로 하면 심지어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엔딩 산업을 수출까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충분히 우리는 가능하다. 특히나 우리는 IT 쪽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쪽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AI라든지 또는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포함되어서 한다면 사망하기 이전부터 사망하기 이후에 이르기까지 또 고독사에 대한 어떤 위기 대응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IoT까지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갖춘다면 우리가 먼저 시스템을 확장을 해서 충분히 해외로 수출도 가능하다. 홀로 되는 순간 손목 밴드 하나씩 채워주셔서 그걸 말씀하신 대로 맥박수 같은 거를 딱 추적 같은 거를 해보면 맥박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낮아진다거나 이런 식이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니까 공공시스템에서 전화를 한다든가 그래서 체크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반응이 다 올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사실은 이번 코로나 때 움직이면 다 전화 왔거든요. 문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디 가세요? 바로 전화가 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고독사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해야지 사실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 말씀을 못 드리는 내용은 진짜 고독사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고독사는 고독사가 발생한 것뿐만이 아니고 고독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가족분들이 굉장히 트라우마에 많이 평생을 두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로 되는데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아예. 왜 그러냐면 굉장히 끔찍한 모습을 본인의 가족들이 확인해야 되는군요. 확인해야 되니까 신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고인의 모습을 직접 보는 것들도 굉장히 큰 트라우마이지만 직접 안 보고 고인이 안 계신 자리에 임종한 장소에 나타나 있는 어떤 혈언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정제되어 있지 않는 내용 어떤 그런 장면들만 본다 하더라도 유족들로서는 굉장히 이게 큰 사건인 거죠. 전쟁이 일어난 것하고 똑같은 드라마가 일어나는 거죠. 죄책감과 함께 그렇게 되니까. 그냥 상황만 나쁜 게 아니라 죄책감이 같이 오니까. 그렇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돌면서 고독사 예방 강연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다른 것을 떠나서 일단 자기 가족은 절대로 고독사를 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꼭 고독사를 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들이 딱 정답이 나올 거니까.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사명을 가지시고 하셔가지고 서울에 일이 없는데 부산에서 이 영상을 찍으러 여기까지 올라오시냐. 제가 너무 감사하고 민망하고 해서 사실은 제가 계속 섭외할 때 부탁드렸거든요. 서울에 일이 있는 날 섭외를 해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섭외해 주시는 분들한테. 근데 당연히 저는 그래서 그렇게 됐겠거니 하고 아까 여쭤봤더니 어디 서울에서 다니는 일 보셨어요. 없었다고 해서.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끝으로 못하신 말씀이라든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연관되어 있는 일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우리가 두렵다 또는 무섭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기의 죽음이 피한다고 해서 결코 피할 수도 없는 부분들인 거고 오지 말라고 해서 오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의 죽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하려고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는다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 순간 나는 어떤 기억으로 사람이 기억해야 될까?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같이 지낼 때 화해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살면 누군가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계속 남을 테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품전의를 하시는 키버스 코리아의 김석종 대표님 모셔서 저희 증시각도의TV에서는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본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삶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는군요. 어떤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고 어떤 기억이 될 것이고 어떤 관계를 해야 할 것인가. 죽음을 눈앞에 두니까 훨씬 더 삶이 가까이 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그리고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키버스 코리아의 김석종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꼭 필요하신 분은 꼭 키버스 코리아에 연락하셔서 같이 서비스도 받고 이러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